여러분 안녕하세요! 우사기와 우사기입니다! 오늘은 제가 그레이드 쟈니를 통해 킹프리의 최신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이 너무 좋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쟈니즈가 만나면 그레이드 쟈니즈가 만나면 생각도 못했었어요 정말요 라이브와 댄스 버전을 올려주셔서 쟈니즈가 일찍 일어나서 감사했어요 우사기와 함께 킹& 프린스의 이름을 알려드리고 댄스 버전 함께 띠니즈가 구입하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띠니즈의 딸기 띠니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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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니즈 띠니즈가 띠니즈가 춤이 진짜 잘 짰어 이거 칼도가 옷이 귀여워 근데 뭐 카오가 아리에 따라 고급이네 고급고 진짜 그냥 자꾸 생각나고 나한테 나한테 이케맨이야 약간 댄스가 본인 삐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스타일은 고시였었잖아 오 신부진상 좋겠네 말할 뻔 했잖아 말할 뻔 했잖아 공감이네 대화만 보는 아메리카노 모던보이 코로나가 왔다 아메리카노 노래가 너무 짧아 아쉬워 아메리카노 잘 봤어 은아기야 어떻게 봤어? 나는 그레이터에서 정말 소년소년 였어 아쉬워 이 이름은 작년 작년 엄청 섹시 흐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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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